다음 체조 트랜포인 에그맨 에그맨 나오고요 이거는 조작사용이 터치팬입니다 본경기는 터치팬으로 표현합니다 트랜포인은 터치팬으로 이렇게 싹 움직여가지고 딱 하면 되는거에요 다시 갈게요 닥터 에그맨 이거는 퍼펙트가 가능해요 크게 뛰어넘고 이렇게 이렇게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오우 아 오 이번에는 작동구 끝! 과연 멸초의 기억이 나왔을까요? 자! 고! 8.25 2등! 아.. 2등? 아까 한번 실조했던건가봐 근데 이정도 강함 좀 풀려야 할 수 있지않나? 한번 강함 한번 해볼까요? 이번에 와이우제이 와우이지 한번 규칙선적에서 약함은 강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함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몇 점이 남아야겠냐? 오 야 9점이 나와야 오구나 9점.. 9.43? 소중해 굿 이 ㅅㅅ 이 ㅅㅡ 굿 이여 이여 굿 구 Creole 이게 웬만하면 아파 화면 암 장어 도박 예시 체육 예시 굿 오케잇 한바전 피니쉬 2원의 은메다이 같은데 8.25 3등 이게 0.1 1등 5.25 그럼 아깐 요시 나왔네 아깐 요시하면 기타요시 이번엔 완전 약하면 간다 또 몇점이 야 되게 야 되게 혜잖아 이거 여긴 혜자네 여기는 혜자 혜자 여긴 혜자 혜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